미국의 대표적인 놀이동산인 디즈니랜드발 홍역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로도 퍼져나가면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합병증으로 청각이나 시각을 잃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된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폐증 등 합병증 우려가 있다며 예방접종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전염병 전문가인 마사 리베라 박사는 자폐증과 예방접종의 상관관계는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방접종 때문에 자폐증이 걸릴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과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이 병을 막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병에 걸린 다음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 국립보건원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입니다. 질병 퇴치를 위한 노력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당연히 백신 개발과 접종이 최상위에 있어야 합니다. 세스 버클리 박사도 같은 의견입니다. 백신은 질병 퇴치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소말리아 같은 빈군국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은 15년 전 설립된 이래 5억 명의 어린이에게 예방주사를 놨습니다. 이를 통해 600만 명의 어린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은 앞으로 몇 년간 빈군국 어린이 3억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린이 전염병 발병이 줄면서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로 전염병이 줄면서 오히려 백신을 등한시하는 부모가 늘고 있는 겁니다. VOA 영상뉴스였습니다.